펜치기 벽에 rotate 벽에 딸기 제작되었습니다 펜치기 힐하우스에 돌려주세요 힐하우스에 돌리지 말고 그냥 쭉 가버려 천천히 지금 속속 그 습더대로 끝까지 쭉 나가 넘어가도 돼 이런식으로 골고루 익혀주세요. 조금만 더 늦게 조금만 더 천천히 지금처럼 그정도 너무 빠르다 방금전에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골고루 전체적으로 똑같이 칠을 해야돼 어디는 여섯번 칠하고 어디는 두번 칠하고 그러면 색깔 차이가 확 난다. 빈색은 지금처럼 딱 좋아 딱 좋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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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잘하고 있어 그런식으로 천천까지 올라가버려 번네드 안쪽이랑 다 그렇게 칠해도 된다 이 요령만 기억하면 뭐든 다 칠할 수 있으니까 이런식으로 천정도 그냥 쭉 갔다가 왔다가 그렇게 칠해버려 좀 더 천천히 천천히 빠르게 가면 색칠 안돼 좀 더 느리게 더 느리게 지금처럼 딱 그정도 이게 물결치면 색칠 제대로 안된다 쉽지가 않지 칠이 될 수 있게 음 이렇게 차근차근 차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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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칠 칠 칠 칠 칠